한화솔루션, 태양광 관련주, 이건산업 KC코틀, 한솔, 홈데커, 탄소배출권 관련주입니다. 기후변화에 상당히 큰 영향을 받는 테마를 형성하는 종목입니다. 환경 관련주, 탄소배출권 관련주들 앞으로 시나리오별 흐름은 어떻게 될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이건산업 그리고 탄소배출권 관련주들 상당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건산업 보시면 파동을 좀 타고 있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번에 바이든 기대감으로 크게 올라갔었습니다. 크게 올라갔다가 지금 하락파동을 만들어가고 있죠. 하락파동을 좀 만들고 있는데 이런 모습이고 지금 한솔 홈데커 마찬가지죠. 지금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지만 지금 파동을 타다가 하향파동을 타고 20선까지 한번 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케이시코트렐 마찬가지로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크게 오르고 나서 지금 쭉 많이 밀리고 있죠. 탄소배출권주들. 그리고 이제 한화솔루시아는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얘는 외인기관들이 주로 많이 관여하는 이런 종목이죠. 태양광 관련 중 실적도 아주 잘 뽑아내는 이런 종목이죠. 지금 추세는 계속 위로 위로 가고 있는 분위기인데 바이든 기대감으로 쭉 올라갔다가 최근에 바이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지금 불복 움직임들 자 이런 부분이 나타나면서 이런 우려감이 생기면서 지금 좀 밀려 내려온 상태죠. 그리고 11선 부근에 도달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흘러가고 있는데 자 먼저 자 시나리오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시나리오를 좀 보면은 자 이건 산업으로 좀 본다 그러면 지금 이 차트의 흐름을 보시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계속 아주 오랫동안 횡보를 많이 했죠. 횡보를 많이 하다가 최근에 이제 크게 조금씩 들썩이고 있습니다. 들썩이고 있고 여기에 거래가 터지고 거래 터지고 여기에 거래가 크게 터졌죠. 자 이런 거래가 크게 터진 상태에서 계속 들썩거리는데 지금 파동을 계속 지금은 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지만 이 결과적으로 이제 시나리오를 어떻게 흘러갈 거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아주 간단합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 말고 바이든이 당선될 확률이 지금은 많이 높아져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성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지금 의심이 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확실하게 바이든 시대가 왔다 이렇게 잘 선언을 하기가 좀 힘든 분위기죠.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불안 불확실성 이런 부분에 반응을 하고 있는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크게 올라섰으니까 이런 바이든 기대감으로 올라섰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불복 움직임 거기다가 공화당까지도 지금 가세를 좀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좀 불확실하죠. 이 바이든이 정말로 될까 그런 분위기 사실 바이든이 될 가능성은 높겠죠. 그렇지만 이제 이런 불안한 분위기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단기로 보는 게 아닙니다. 이런 종목은 단기로 보는 게 아니죠. 지금 이건 산업 올라갔다가 계속해서 횡보를 갖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월째 옆으로 기고 있죠. 6개월째 옆으로 기고 있고 지금 시세를 거의 주지 못했습니다. 여기 한번 줬다가 내려오 줬다 내려오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겠지만 그게 이제 어떻게 흘러갈 거냐 트럼프 대통령 말고 바이든이 이제 승기를 완전히 좀 잡는 이런 분위기가 나타나는 이런 상황이 이제 만들어진다 그러면 그냥 올라가 버리겠죠. 그냥 올라가 버릴 겁니다. 올라가 버릴 거고 그러나 이제 이런 부분에서 시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사항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바이든이 좀 위태위태하다. 이 트럼프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상황이 되면은 얘는 못 갈 겁니다. 계속 이제 좀 더 밑으로 밀려 내리면서 어느 수준까지 밀려 내려오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좀 바닥을 잡는 이런 모습이 좀 나타나겠죠. 그러나 최근에 올라갔다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바이든의 이런 당선 간선 이런 부분으로 올라간 부분 다시 거의 다 까먹고 내렸죠. 다 까먹고 내려온 상태에서 이제 21선 언저리까지 와 있는데 여기에서 단계적으로 좀 더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좀 더 내려올 수도 있고 아니면 바로 밑으로 쌓아 버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결국은 지금 이제 분위기상 트럼프가 다시 완전히 뒤집고 트럼프가 되기는 쉽지 않겠죠. 이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 얘는 좀 중기로 보는 겁니다. 중기로. 중기로 좀 바라보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겠죠. 그러면 이런 종목을 공략을 할 때는 항상 분할 매수로 공략을 하는 게 좋습니다. 분할 매수로. 왜냐하면 지금 아직까지는 이 바이든 시대다 라고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죠. 어쨌거나 이런 상황인데 많이 투자를 해놨다. 나는 이 정도 금액이고 추가로 투자를 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얘는 홀딩 관점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왜냐하면 바이든이 만약에 이제 이렇게 해서 진짜로 된다. 그렇게 이제 배팅을 하는 겁니다. 바이든이 된다고 배팅을 한다면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바이든이 되겠죠. 시간이 좀 걸릴 뿐이죠. 바이든이 이제 되게 되면 이런 탄소배출권 관련주들은 바이든 수혜주에 가장 상위에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종목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게 전개가 된다 그러면 얘는 PBR이 이제 0.55 정도밖에 안 되죠. 0.55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솔로몬 군도에서 지금 이 산림 산업을 엄청나게 크게 하고 있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탄소배출권 기후변화 이런 부분에 초점이 맞춰지게 된다면 얘는 방향이 위로 가겠죠.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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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 겁니다. 위로 위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이죠. 그러나 여기에서 만약에 트럼프가 완전히 뒤집어 버렸다. 그러면 얘는 모멘텀을 잃을 겁니다. 그러면 모멘텀을 잃겠지만 지금 PBR이 0.55 밖에 안 되죠. 그럼 이제 언제 그래서 뭐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나올 가능성 보다는 바이든이 어쨌거나 될 가능성이 좀 높아지겠죠. 그리고 그런 쪽이 점점 확실해진다 그러면 다시 랠리가 펼쳐질 가능성은 아주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솔홈데코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솔홈데코도 지금 계속 위로 뻗어 가고 있죠. 거래가 많이 터지면서 방향 위로 잡아 가고 있는데 지금 바이든 시대 기후변화 이런 부분에 바이든이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모멘텀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상황이 나타나게 된다면 이런 탄소배출권 관련 주들이 돈을 좀 많이 버는 그리고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는 그런 쪽으로 전개가 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으로 본다 그러면 지금 많이 올라가서 이제 막 밑으로 확 떨어져 버리는 게 아닐까 그렇게 될 가능성은 너무나 희박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려고 하면 이렇게 테마 좀 많이 올라간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서 여기서 크게 밑으로 내려와서 폭삭 주저앉는 이런 상황이 나오려고 한다면 트럼프가 돼 버리면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트럼프가 돼 버리면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런 상황까지 전개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계속 모멘텀은 살아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케이시, 코트렐도 마찬가지죠. 얘네들은 전부 다 지금 시총에 얼마 되지 않습니다. 시총 2천억 미만이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크게 많이 올라가 있는 이런 모습인데 크게 한번 슈팅이 나오면 파동을 타죠. 파동을 계속 타고 있는데 이번에도 슈팅이 나왔다가 갭 메꾸고 파동을 타고 밑으로 좀 내려오죠. 내려오고 있는데 외인 기관은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 이런 이제 파동을 타고 어느 정도 내려오게 되면 이거는 이제 각종 소식들 뉴스에 반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이든이 당선 확정 이런 소식이 이제 나오는 시점이 된다 그러면 다시 쏘겠죠. 위로 위로 다시 확 쏘아 버릴 겁니다. 그게 언제 나올지 그게 이제 잘 모르겠다. 이게 문제일 뿐이죠. 그러면 좀 더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뭐 내가 신용을 쓰고 아주 단기적인 자금이 아니다. 그러면 얘는 그냥 지켜보면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파동을 완성을 시키는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파동을 완성 시키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미국 증시의 미국의 대선 상황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그런 모습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바이든이 이제 되고 바이든 시대가 된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아주 강한 테마가 형성되면서 재평가가 될 가능성이 아주 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하나 솔루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실적 턴어라운드가 되면서 아주 강력하게 뻗어 올라왔죠. 아주 강력하게 뻗어 올라갔는데 이 부분은 지금 태양광 실적 턴어라운드로 많이 올라간 상태죠. 이렇게 올라간 상태고 지금 이제 또 바이든 이 부분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 하고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다. 이런 분위기가 되니까 지금 조정 좀 하고 있죠. 조정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인데 조정을 꽤 많이 하고 일단 내려왔습니다. 열기를 좀 시킨 분위기고 여기서 좀 더 내려올 수는 있겠죠. 내려올 수는 있겠지만 완전히 여기에서 이제 시세가 끝이 난다.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려고 하면 무조건 트럼프가 완전히 뒤집어 버려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 나타나지 않는다. 결국은 이건 뭐 단기적인 부분이 아니죠. 앞으로 이런 신재성 에너지 기후변화 관련된 이런 쪽으로 드라이브가 많이 될 겁니다. 바이든의 정책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계속 앞으로 바이든이 4년 동안 계속 진행이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계속 모멘텀을 받을 수밖에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이번 시세 정도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